아 이쪽으로 올 줄 알았으면 정란이 위치가 잘못됐다 지금 정란은 별거 하는 거 없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아 정란 왜 이렇게 못 싸워 아 정란 때문에 지겠어요 정란 왜 이렇게 못 싸워 아 불 야 우리 아까 여기서 포로 뺏은 게 되게 컸어요 영어로 하면 노크라고요 스마트가 아니고 똑똑 자 신야로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허창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허창에서 싹 녹이겠습니다 이거 쟤네가 병력이 많아서 다 튀어나오거든요 다 튀어나오면은 저승길이에요 다 튀어나오면 저승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얘네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쉽게 녹이죠 제발 옳아 옳아냐 지금 시작됐는데 승리하네 자 여기 Ajax 이동해 이동해 옳아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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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냐 옳아 옳아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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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아 옳아냅 옳아냅 전인의 우주의 문관념을 부탁드립니다. 시카토로 사오 Rexuel과 같은 측면욕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라! 아하 위풍의 전사로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전사로 마주시기를 바라고! 아하 혈액이 빛이 없다고 자rite 한다면 확보한 건가? 우리가 가자! 우리는 네 이제는 이곳을 도와라! 자 몰았으면 위풍 자 아들 첫째 아들 가자 진나라 황제의 위험을 보여 지금 조조는 가짜 황제죠 하마염이 진짜 황제예요 조조적 가짜 황제놈 우리 아들이 혼내줄 겁니다 지금 정나는 별거 하는 거 없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나는 진짜 판 거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사기가 너무 많이 깎인다 아 인왕석이 때문에 사기가 너무 날아가요 우리 아 인왕석이 진짜 아 인왕석이 우리 사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인왕석이부터 없애자 아 인왕석이 진짜 돌겠다 아 이거 너무 계속 오는데 인왕석이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기가 지금 너무 내려가서 위험해요 근데 사기가 아무리 내려갔어도 우린 같이 죽는다 윗풍 가야 돼 윗풍 가야 돼 윗풍 가야 돼 나가 나가 자자 왕원찌가 나가고요 위풍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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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들어가 들어가서 여기서 위풍 여기서 위풍 가자 여러분! 계속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살았는데 아, 정말로 두개나 깨졌네 なんです 이리와! 제발 이리와! 시끄리와, 두번째로 좇독해! 이리와! 부끄리와! 놀아! 부끄리와 아무래도 놀아줘요! 아 정난때문에 지겠어요 정난리 왜이렇게 못사워 이거 지면 정난때문이죠 정난뭐해 아 불 야 야 야 하옥의 저 미친 전단 저거 속고리 저 속고리 개놈 저거 아 아니 저 미친 아니 야 이 속고리야 아 저 속고리 때문에 아 속고리가 저거 불질러가지고 아 아 속고리 놈 때문에 아 아 속고리 놈 아니었으면은 또 아 말 저거 속고리가 저게 병력을 엄청 날려요 저게 병력을 엄청 날려요 그 병력을 엄청날려오 아